딥펑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어요 우리 딥펑스를 다들 이제 우리 네분들 군대 갔다 오시느라 좀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신 것에 비해서는 정말 굉장히 너무 많이 와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맑고 신나게 그리고 아주 성숙하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 거고요 한번씩 일단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태현씨 부탁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딥펑스에서 노래하는 김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럼씨는 박가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베이씨는 김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복씨 업맞추는 김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많은 분들 앞에 쓰게 되셔서 너무 반갑고요 자 일단 오늘 쇼케이스 첫 번째 순서는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네 분에게는 가장 그 좀 부담되는 그런지 아니 그럼요 저희는 사진기가 아주 친하지 않아가지고 네네 굉장히 부담되는 타입이에요 오늘 포토타임으로 어떤 가구리 하시겠습니까 일단 잘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네 기자들이 뭐 잘 찍어놨으면 좋겠고요 어휴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데뷔하신 지 10년 넘었지만 쇼케이스 처음이니까요 네 포토타임도 좀 사실 낯설어요 그래서 기자들께 미리 사전에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태연씨부터 가운데 서주시고 나머지 세 분의 멤버들은 네 잠시 옆에서 대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제가 잠깐 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펑스의 보컬을 맡고 있는 네 보컬 김태현 분부터 바로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컷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5초씩 갑니다 정면 컷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으시면 얘기해주시면 제가 네 우리 멤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어휴 다섯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왼쪽 보시고요 네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항상 독특한 음색으로 많은 분들의 매력을 업무해주는 우리 태연씨였습니다 네 자 마이크 받고 계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네 가람씨 함께 하실까요? 우리 드럼 치시는 가람씨입니다 자 드럼파티를 맡고 있고 어 이번에는 아주 특별히 노래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구요 자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포클의 박가람씨입니다 자 포즈 취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주시고요 어 찍는 사람이 어색해하며 보는 사람도 어색해하거든요 편하게 최대한 밝은 표정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 2 1 좋습니다 자 왼쪽 네 자 포즈 취해봅니다 자 포즈 취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자 다음은 어 이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 정말 환골탈퇴가 돼서 군대를 다녀오신 후에 살도 너무 많이 빠지시고 얼굴도 너무 애쓰해지신 분입니다 우리 베이스에 지시는 분 제흥씨입니다 자 제흥씨 인사드리면서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봅니다 자 포즈 취해봅니다 등메이커입니다 어 잘 분방하세요 네 어 그렇죠 네 버튼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참 외부에 물이 오르셨거든요 자 우리 제흥씨 네 3차 더 드리겠습니다 3 네 2 네 아 오늘 푸드타임으로 해서 특별히 수영 제보까지 하셨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자 이번엔 오른쪽으로 한번 포즈를 네 돌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네 아 오랜만에 달력포즈를 오는 것 같아요 네 어 잘합니다 우리가 다들 비슷하니까요 포즈가 다 되게 새록새록하네 네 자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아 오랜만에 쇼킹스장에서 웃음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너무 반가워요 네 잘 없었는데 자 포즈 취해주세요 정말 컷입니다. 항상 아주 톡톡 튀는 매력으로 많은 분들께 강리되어 있는데요. 오늘도 역시나 보통이 아닙니다. 정지 않고 3초 남았습니다. 3, 2, 1, 아 네 좋습니다. 오른쪽으로 포즈치 해보겠습니다. 포즈치 해주세요. 그렇죠. 화려하네요. 마지막 2초 하나, 둘, 네.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주시고요. 포즈치 해보겠습니다. 포즈치 해주세요. 3, 2, 1,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나머지 멤버분들 다 같이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크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잠깐 보관하고 오겠습니다. 순서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을게요. 자, 주시죠. 오랜만에 많은 분들 앞에 서는 네 분의 모습 디펀스 단체 사진 촬영 컷 가도록 하겠습니다. 포즈 취해주세요. 조금 더 가깝게 붙어주시겠어요? 가운데로 최대한 붙어주시고요. 자, 하나, 둘. 둘, 셋. 셋. 오, 좋습니다. 넷. 자, 이제 막 저녁을 한 우리 디펀스입니다. 여러분 모두 만기 저녁이라는 아주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드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오른쪽으로 포즈. 네. 네, 오른쪽. 아주 공기가 달아있어요. 좋습니다. 정말 준비. 포즈 취해주세요. 네. 사단장님께 격려할 때보다 더 긴장되는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한 셔케이스였지만 너무 즐겁게 오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왼쪽으로 가겠습니다. 조양철. 네. 조양철. 조양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자, 뭐 또 좀 자유로운 우리 디펀스만의 외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 마지막으로 정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들만의 어, 네. 자유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. 마지막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즈. 하나, 둘, 셋. 취해주세요. 자, 고. 자, 이제 막 네. 근데 저녁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, 안 되셔서. 지금 아직 사회에 적응하고 계신 것입니다. 디펀스 여러분들. 네. 아, 하지만 우리 기자님들께서 오늘 이렇게 사진 예쁘게 찍어주신다면. 네. 더욱더 우리 멤버들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. 오늘 포토타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